전국의 신 애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2강이고요. 이 22강 같은 경우는 개항 이후의 외세의 경제 침탈과 근대 문화의 수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항 이후의 외세 경제 침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썼던 거 복습하면서 또 여기서만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드릴 거고 문화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장난질 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개항 이전입니다. 자 이건 언제냐면 우리 강화도 조약 이전에 그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우리 형. 청나라가 무역의 중심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끝!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항 초기입니다. 자 개항 초기에 또 해줘야 됩니다. 크아 그래요. 여기 넘어가면 되죠. 개항 초기 때. 그렇습니다.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산을 열면서 추후에 원산, 인천을 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일본 상행인이 침투를 했고 일본이 무역을 틀어집니다. 일본 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불평등 조약이었던 이유가 치외법권. 그 다음에 부속 조약에 따라서 화폐와 지들 멋대로 돈을 쓸 수 있고 무관세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와라라라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요. 중개 무역이라 그래서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질 좋은 쌀, 질 좋고 싼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뭐만 가져간다 얘기를 했어요. 쌀만 미친듯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쌀미, 우리의 쌀과 영국의 면, 면을 가져다 갖다 판다.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고 거루지 무역도 기억나시죠? 부속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심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가 지금으로 치면 4km입니다. 그래서 부산 항구를 열었지만 거기서부터 4km예요. 얼마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때까지는 좀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 거루지 무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개항 초기 때 모습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고 나서 기점이 언제냐면 이모군란이 터지기 전까지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공물 가격이 폭등하고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면방징업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청일상권 경쟁기입니다. 또 벗어줘야 돼요. 이제는 또. 그렇습니다. 청나라가 다시 주도권을 잡습니다. 어떻게? 이모군란 때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의 침투가 심하니까 이모군란이 터지자 청나라가 도와주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들이 주도권을 찾아갑니다. 그거예요, 그거. 청나라가 주도권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일본도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둘이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청일상권 경쟁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모군란이 터지고 나서 청일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왜냐하면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청나라 손 떼잖아요. 그때부터는 일본 독점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우리 제가 시험에 단독으로 이모군란 때 나오는 조약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거 다 했던 거 복습이죠.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과 농민이 물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 사실 장정이라는 거는 조약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약은 평등이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하게 평등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름 자체는 우리가 체결한 건 다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일단 조약이라고 하면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정은 이미 누가 위, 아래를 깔고 들어갑니다. 누가 위? 청나라가 위, 우리가 아래인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서울에서 점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지 통상권, 땅지, 우리 땅 어디서든 상업을 할 때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앞에 봤던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에 따라서 심리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4km를. 근데 청나라는 그딴 거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었던 최애국 대우 조약. 영국이니 프랑스니 러시아는 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체결했던 조약에. 최대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서양 애들도 이제 자유롭게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조청상민수륵무역장정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모군란의 결과 역량 문제로 찾았을 때 이거 정답. 체결되었다. 찾으면 정답. 단독으로 나오면 캐릭터가 나와서 어머나 온 시골 깡촌에도 블루아이,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애들이 물건을 팔고 있네. 어머나 여기도 청나라 상인 있어. 어떡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으로 오른 것은 조청상민수륵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륵무역장정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똥주를 타는 거예요. 왜? 일본은 보세요. 4km를 벗어나질 못하는데 지금 청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서양 애들이 지금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잖아요. 자기들만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체결되자 이걸 빌미로 우리도 어떻게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달라. 그래서 10리였던 게 50리로 그리고 나중에는 100리로 바뀝니다. 100리 같으면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리 같으면 서울,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해도 남는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조일, 수호, 조교, 소각이고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또 기억해 듣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의 무관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지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1882년도에 체결을 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뭘 강조를 해요? 텍스 플리즈, 텍스 플리즈, 텍스, 텍스, 텍스 플리즈 관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에도 야 미국도 우리한테 관세 줬는데 넌 너만 거 아니니? 야 일본 니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 관세 때릴 수 있게 해줘.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케이 콜 좋다. 관세 줄게. 대신에 우리도 이거 줘. 체해국 대우조약. 아 돌아버립니다. 이걸 줘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일본이 야 관세도 주고 그 다음에 체해국 대우조약을 주게 되면 관세도 주는 건 당연하거니 야 방공용도 줄게. 방공용 문제가 나올 때 이게 같이 엮이는 거예요. 자 방공용은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게 조일통상장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또 이때부터 체해국 대우조약이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뭔가 새롭게 뜯어가는 게 있으면 같이 뜯어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큰 틀에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이다 라는 거. 네. 그리고 전개입니다. 계속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하는데 일본이든 청나라는 똑같아요. 청나라든 일본이든 둘 다 영국에서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갖다 팔고 우리나라 쌀만 가져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쌀미 면. 미면 교환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중계 상인이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때만 해도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래도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4km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서양 애들이든 일본이든 청나라든 온 동네 그냥 자기 멋대로 물건 갖다 팔잖아요. 싹 다 상인들이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맨날 쌀만 가져가니까 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그래서 동학에 기댔던 거고 그러면서 또 동학농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큰 틀에서 또 한 번 잡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건 뭐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쌀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리고요. 청일전쟁 이후에 끝났겠죠.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이제 이런 경쟁관계는 끝이 나고 일본이 독점입니다. 그리고 방공역 한 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수탈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요. 멍때리고 있진 않습니다. 저항을 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방공역은 보통 언제 때려냐면 기억나세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터졌고 10년이란 시간 갭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터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연도 외우지 마요. 그 10년 갑신정변이 끝나고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전 사이 10년에 있었던 스토리 중에 제가 불법적인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라든지 한반도 중립하로 다 앞에 가기 때 얘기를 했어요. 이 시기 때 또 있었던 게 방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방공역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긴 판서로 잡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1883년이니까 조미수호통상조액이 체결되고 1년 후입니다. 아 연도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관세를 일본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스플리즈 택스플리즈 미국도 줬는데 너도 안 주니? 줘 줘 줘 그러면서 이때 그러면 최애국 대유조항 주면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에서는 이게 정말 최악의 불평등조항인 거 알잖아요. 이건 좀 안되겠는데 이건 안되겠는데 그러자 일본이 던진 꼼수가 뭐냐면 미끼상품 야 대신에 이거 때릴 수 있게 줄게 방공역 우리가 맨날 영국산 면제품 가지고 와서 쌀만 가져가니까 니들 너무 힘들지? 이제 니들이 만약에 상황이 안 좋거나 홍수나 태풍 이런 게 급작스럽게 왔다. 그러면 곡식이 나가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명령인 방공역을 때릴 수 있게 해줄게. 관세도 줄게. 그러니까 최애국 대유조항 줘 그러면서 조약이 체결된 게 바로 조일통상장정입니다. 그러면 조일통상장정의 결과 우리는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인 방공역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또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 그 조건이 1개월 만약에 방공역을 때리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을지 생각이 돼요? 가늠이 됩니까? 회사를 다닐 건데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건데요? 아니 물론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예상이 가능해요? 당장 저는 일단 저의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이 뭐냐면 그때도 앞에 강의 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저는 한국사 스타강사 1타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미 접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꿈이 키우고 있습니다. 로또예요. 로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로또 1등이 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로또 1등이 됐다. 제가 로또 1등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일단 에드윌이 은퇴할 겁니다. 선생님 저희들 시험은 아 몰라요. 아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지 제가 칩니까? 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위약금 물어 낼 겁니다. 에드윌 사장한테 그리고 어떻게 떠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탈리아 가서 모히또를 쭉쭉쭉쭉쭉 빨아먹고 있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당연히 강의는 일단 완강을 하고 가긴 가야죠. 자 그럼 돌아가서 이것처럼 한 달 후를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라? 여러분들 자연재해에도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당장 이 2020년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일하고 있는 기상청 날씨를 정확하게 맞춥니까? 우리가 반장난 삼아서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까기도 하잖아요. 날짜 날씨 정확하게 잘 못 맞추잖아요. 지금도. 그럼 태풍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잖아요. 똑같아요. 한 달 전에 어떻게 미리 그걸 예측을 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또 입장에서는 태풍이 와서 농사가 망했어. 근데 일본이 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막 방공형을 때렸던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야 조선아 왜 한 달 전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해 라면서 이걸 핑계로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배상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외국에 또 돈 빌려서 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방공형의 큰 틀인데요. 쉽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웬인 캐릭터가 나가서 나와서 사또 캐릭터가 나와서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겠다. 방공형을 선포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뭡니까? 조일 통상장정에 규정되었다. 도일 조일 통상장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자, 표피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조일 통상장정이 근거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걸 구시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얘기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방공형을 처리시키고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80 보시면 지금 89년 90년도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동학농민운동 터지기 전이잖아요. 이때 집중적으로 방공형을 선포했다라는 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상권수호운동입니다. 이거는 따로 언급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거예요. 외국 상인들이 지금 침탈을 하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여기에 맞서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객주들은 객주들은 이런 조합회사 동업회사 만드는 거 어떻게 꿀리세요? 그 다음에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시장문을 닫는다든지 철시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기억나세요? 조선후기대 등장했던 한강유역에서 한진업 한진택배 같은 배를 타고 운송했던 이러면서 이들은 뭐 또 자본가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근대산업입니다.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다. 아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나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 정도? 그나마? 황국중앙총상회가 시장상인들이 만드는 조직이다라는 거 정도? 요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자 요거는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또 뭐를 하나 써야 되겠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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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고종 고종 임금이 자기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죽는 을미사변이 터지자 넘나 무서운 것 모든 걸 파토내고 럼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간파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간파천 시기 때 우리는 모든 서구의 열강들에게 가장 심하게 삥뜻기는 시기입니다. 왜?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갔으니까 러시아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돼요.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산 달래요. 다 줘야죠. 문제는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서구의 열강 일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최혜국 대우조항이 발동되는 거예요. 얘가 광산 가져가면 다 광산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시기 때 우리가 가장 심하게 삥뜻겼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 삥뜻겨가는 걸 지도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다 줘버려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정세로 오른 것은 아간파천 시기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신에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일본이요. 우리나라 철도 부속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경의선 경부선 서울경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철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 서울과 신이주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입니다. 기억나세요? 독립운동은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에 성공했잖아요. 맞죠? 대표적으로 만민공동의를 통해서 여기 절도가 아니고 저령도조차 한러은행 문 닫고 그 다음에 고문을 철수시켰잖아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이런 광산요구권 이런 것들 다 저지시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노동자들 이렇게 또 채굴에 저항했다라는 거고 독립협회 활동은 독립협회 때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린 거고요.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요 합격! 그리고 여기를 좀 잡으셔야죠. 자 이것도 했던 거 반복이에요. 자 일본이요.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철도를 만들어요. 자기들 전쟁 물자를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 쪽으로 운송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철도를 만들 때 철도를 만들려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가 있으면 다 날려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철도 만드는 걸 핑계로 이때 그 일대에 있는 거를 다 뺏어가요. 토지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황무지 개강권 요걸 요구하는데 요건 좀 이따 다시 잡아드릴 거고요. 요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가 들어갔던 거는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게 식민지배 들어가기 2년 전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런 형태로 땅을 뺏어요. 땅을 뺏어서 이거를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기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땅을 척척척척 먹는 거예요. 땅을 척척척척척 먹어서 어떻게 일본이 강제로 뺏은 땅을 요기 회사에 넘겨주면 얘들이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땅을 갖다 파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고 이거는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팅 과정 속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에는 기억나시죠? 열 문제에 애국계몽운동 계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자 보완하게 한 게 뭡니까? 이거 황무지 개척권 똑같은 말로 황무지 개강권 기억나세요? 일본이 어떤 멍멍같은 소리를 합니까? 야 조선아 조선아 큰일났죠 큰일났죠 여기 빈공토 너무나 아까운 곳 내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어머나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죠 내가 가져갈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맞죠? 제가 길 가다가 어머나 여기 가로수 어머나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쓰고 여기 빈공토 너무 많네 아깝다 토마토를 심어서 어떻게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어요. 어머나 토마토 농장 여기 이제부터 나의 땅 깜빵 끌려갑니다. 말단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했던 게 보완회고 심화에서는 나오긴 해요. 심화에서는 보완회와 플러스 또 어떤 단체가 있냐면 농지를 우리가 개척하겠다라는 농강의 회사가 나서서 황무지 개관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세요. 일본의 상권 침탈 서양의 상권 침탈에 맞춰서 저항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 약탈에 맞춰서 우리의 저항을 본 거예요. 지금 크로스 크로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금융장학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를 돈이 없는 거론뱅이로 만들어서 돈을 완전히 일본에게 예속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건데 먼저 보시게 되면 그거로 나오는 게 바로 화폐정립사업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쭉 강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까지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정리사업 그리고 원플루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판소로 가볼게요. 여긴 중요해요. 자 화폐정리사업은 뭐냐면 한번 가볼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를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식민지배로 가는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어차피 먹을 거야. 어차피 먹을 거면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정리입니다. 아니 어차피 먹을 거면 난전히 먹고 나서 화폐를 바꾸는 것보다 미리 바꾸면 좋잖아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환전이에요. 환전.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돈 환전하잖아요.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일본 돈으로 싹 다 환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조선 돈을 못 쓰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거 미리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1905년도에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자 이때 누가 주도를 하냐. 이게 시험 정답으로 제일 잘 걸려요. 기억나십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자마자 조약을 체결한 게 1차 한일협약 이때 재정고문으로 누굴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이런 메기 같은 메가타 재정고문에 아 이런 메기 같은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에 장전 두호에게 죽었던 스티븐슨을 파괴를 했었잖아요. 아 이런 메기 같은 메가타 메가타 메가타가 주도한 게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돈을 지금 일본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화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로 우리나라 경제를 또 폭망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돈을요. 바꾸려면 세계등급으로 바꿔줘요. 갑을병 갑을병이 뭘까요? 돈의 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의 상태를 따라서 일본 애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갑입니다. 인용 갑입니다. 인용 제일 좋은 돈 갑이에요. 거의 여러분들 세 돈 여러분을 세배하게 되면 보통 세배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은행 가서 새로운 돈 바꿔오잖아요. 그런 돈 그거는 여러분들이 천원을 가져가면 천원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을 중간단계죠. 그 다음에 병이 뭐냐면 또 욕을 하겠네요. 병신돈이에요. 미안해요. 암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신돈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돈을 이렇게 받으면 돈이긴 한데 테이프에 이렇게 막 감겨져 있는 돈 왠지 모르게 그런 돈을 빨리 쓰고 싶습니다. 그런 게 병으로 때리는 거예요. 또 돈의 낙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초딩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초딩 때 이거 판치기 탁 탁 탁 판치기 이거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거 원래 이거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승부욕이 좀 있어요. 무슨 승부욕이냐면 그 쓰잘떡이 없는 게 승부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일단 딱 꽂혀서 이거 1등 해야 되겠다는 거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목도 옛날 학창시절에도 시험 칠 때마다 딱 한 과목만 겨냥을 해요. 내가 이번 시험에는 요 과목 하나만큼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그거 하나는 작사를 내야 돼요. 제가 이거 판치기 할 때 하도 못하니까 승부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잃어버린 돈 적어도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잃어버린 돈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거 그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화이트로 앞뒤로 이렇게 닫히래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태극기를 막 그리고 막 막 그 막 브라질 막 국기를 그리고 내꺼운 티 내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그거 원래 화폐의 그 그 훼손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화이트 끌는 건 다시 이렇게 손톱으로 끌기면 끌거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그래서 화폐의 손 그런 돈들 네. 그런 돈들은 병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으로 받았다. 하나도 안 바꿔줍니다. 돈을 하나도 안 바꿔줘요. 그러면 이 병은 아무리 돈이 낡은 돈을 가져가면 100만 원 가져가도 0원입니다. 0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의 결과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우리나라 화폐에 거의 뭐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재산의 현금의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망합니다. 망해야죠. 특히 누가 망할까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돈을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선은행 다 문 닫겠죠. 그 다음에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몰락을 하겠죠. 끝났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시문 박스에 메가타가 주도한대요. 또는 일본 돈에서 우리 돈에서 일본 돈으로 돈을 막 화폐를 바꾼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재정검은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조선은행 그 다음 조선 상인들이 몰락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재정검은 메가타 일본 제일은행에서 이제 조선의 중앙은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은행 제일은행이 이제 조선의 핵심 중앙은행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택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은행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화폐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이제 화폐발원권을 뺏기는 거고 문제점은 교환기간도 짧고 소외권을 다 안 바꿔주고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돈 쓰고 온 거 동전은 환전 다시 안 해주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화폐를 갑을 병 나눠서 교환을 차등을 주는데 특히 병으로 때려서 어떻게 돈을 하나도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돈은 모자라고요.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화폐정리사업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을 강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고정황제 대한제국 어떡하니 어떡하니 니들 돈이 3분의 2가 사라졌네 거렁뱅이네 돈이 있어야지 나라 운영할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가 돈 빌려줄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빌려받는 순간 우린 갚을 수가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겠죠.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빚을 갚자라는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땐 이 단원에서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요. 자 그러면 다시 판소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아 이런 매기같은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을 봤어요. 그리고 일본이 돈 빌려줄게 차관 빌리면서 이 빚이 무려 1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원을 갚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발로 그게 바로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나라국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원을 갚자라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선생님 1300만원이 얼마입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집에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당시 때 300만원이 2500억입니다. 300만원이 이 당시 때 2500억이에요.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 계산해보세요. 이거 갚자라는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일본 놈들에게 빚을 갚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자.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양성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자립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누가 주도하냐.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에 돈돈돈돈돈돈돈 돈 아저씨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는 돈돈돈돈돈돈돈돈 돈 아저씨 서산동 선생님께서 주도를 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우리 월드컵이나 이런 거 중량경기 응원할 때 광화문을 가거나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대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되면 서울에서는 보신각에서 종을 치잖아요. 우리 대구는 여기서 이 공원에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산동 선생님께서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1번 놈들에게 빚 짐 빚 갚자라는 게 바로 서산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요. 그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이거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은 국채보상운동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코드가 맞을까요? 애국 계몽운동 계열과 코드가 맞습니다. 이들이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표적인 단체였던 신민회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각종 언론사회에서도 이거를 홍보활동을 해줍니다. 우리 이런 활동하고 있죠요? 라면서 그래서 이들의 도움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금가락지나 비녀 이런 걸 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읍니다. 자, 이때 도와줬던 언론사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당시에 있었던 신문이었던 황선신문 그리고 신민회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신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문은 다시 뒤에가 잡아드릴 겁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사, 언론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그런데 일본 이거 가만툴까요? 안 두겠죠.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부에서 이거를 탄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일본이 쓰레기 짓을 해요. 이걸 주도하고 있던 양기탁이라는 아저씨가 돈을 횡령했어, 얘들아. 니들 모금한 거 얘가 횡령해서 빼돌리고 있어. 라는 루머를 퍼뜨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루머 아닌 걸 알지만 우리 연예인 기사님 거 많이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 뭔가 잘못했대. 그럼 우리가 일단 뉴스가 뜨고 기사 실검 뜨니까 다 믿잖아요. 맞죠? 우리 흔히 그러죠. 저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에이, 얘 진짜 이랬네. 어머나, 아니 땡굴뚝이 연기 나겠어? 맞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는 이미 다 흐지부지하고 끝난 지 오래입니다. 일본이 그걸 노린 거예요. 일단 아니지만 얘 돈 횡령했던 루머를 확 퍼뜨리고 신문이도 뭐든 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진짜 그런 거야? 어쩐지. 아니 땡굴뚝이 연기 나는 거 아니지. 그렇지. 난길 연기. 이런 식으로 모금활동이 지지부지당이 끝나요. 그리고 통관부의 방해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사료가 나와요. 일본의 진비 1,300만 원을 값지해요. 또는 서상돈 이름이 나옵니다. 네.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갔나요? 네. 서상돈 이름이 멍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실력양성운동이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 경제적 자립을 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일본에게 진비 1,300만 원을 갚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대구에서 서상돈이 주다 했다. 찾으면 정답. 애국운동개모,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에서 지원을 해줬다. 신민회가 지원했다. 찾으면 정답. 또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에서 지원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1,3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고향인 대구에서 돈돈돈돈돈 서상돈 아저씨, 모금운동, 각계각층, 그리고 많은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특히 신민회, 언론기관, 특히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통관부의 탄압, 양기탁. 여기 이 양기탁분이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단됐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의 사회적 변화예요. 계속 이제 평등사회로 나갔다라는 거고, 사회의식도 성장했다라는 거, 뭐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생활의 변화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따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시기 때 의식주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 왜? 문물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뭐 단발이나 양보 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에요. 음식도 뭐,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자장면, 호떡, 만두,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고딕양식이다라는 거. 지금 또 여러분들 명동에 가면은 명동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성당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때는 그런 스타일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뾰족탑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뾰족탑 고, 너풀고, 고딕양식. 미안해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덕수궁 속조전투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려 3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300만 원이 한 2,500억이라고. 2,500억을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고 나서 고종 황제가 여기서 업무도 보고 잠도 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해방 이후에는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6.25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여기가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기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찾으면 되는 거고. 덕수궁 속조전 같은 경우는 또 고딕양식이 아니라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이다라는 거. 덕수궁 속조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출지율이 극히 떨어지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근대시설입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 20회 이전에만 해도 좀 여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연표를 막 촘촘하게 공무원식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큰 틀에서 핵심 근대문물이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또 큰 틀에서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 때 들어왔구나. 종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전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이때 처음 설치돼요. 1898년 같으면은 이때 이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잖아요. 그 직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체국 기억나시죠? 갑신정변 오픈날, 우체국 오픈날, 폐업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을미개혁 때 재오픈했었잖아요.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이라 그래서 다른 이제 서구에 있는 나라들과도 우편연합을 해야지만 그쪽에 배송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입했다라는 거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차입니다. 전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타가 서대문에서 청량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 최초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인선, 전부 다 1818, 1899년입니다. 이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고요. 노량진에서 재물포, 제발 물리 포기하지마. 인천에 있는 거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청량리. 청량리까지는 원래는 그까지 안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만든 이유는 청량리에 고종황제의 와이프, 명상황후의 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차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스토리 중에 뭐가 있냐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차를 처음 본 거잖아요. 맨날 가마타고 말타다가.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설레는 나머지. 아, 이거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되나? 신발을 벗고 탑니다. 하, 그리고 어떻게 쓰르륵 갔다 쓰르륵 갔다 오면 어떻게 신발이 사라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 그 다음에 또 놀이기구랑 똑같잖아요. 놀이기구랑 똑같아요. 이게 티켓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 한때 우리 엄청나게 흥행했던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이거 주인공 중의 한 명이 이거 통째로 막 칸을 다 사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개모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으잖아요. 그 보면은 개모임에서 이렇게 돈이 모이면 보통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같이 가려고 돈 모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타려고 개모임을 해요. 전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돈 가지고 올라옵니다. 탔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을 치면 바이킹이나 이런 롤러코스트 타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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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나 재밌는 거 계속 탑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는 일도 생겨요. 도박이 아니라 이거 타고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런 웃지 못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전차고요. 그 다음에 1905년, 1906년. 이거 1904년에 우리 럴 전쟁이 터지잖아요. 럴 전쟁이 터지면서 북쪽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로 이거 다 일본이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런데 딱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연도를 특별히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이 경인성과 이 서대문 청량의 전차 1899년. 이 정도는 좀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최초의 전차, 최초의 철도다라는 거. 기차죠, 기차. 그 다음에 의료로는 제중원. 옛날에 이게 20회 전에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긴 했었고요. 최초의 근대병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쭉 내려가시면 되는 거고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근대교육은 조금 잡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동문학이 있어요. 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문학이 일단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0년에 우리는 통아리라 통리기많은. 2년 후에 1882년도에 임오군란. 임오군란 터지고 난 홍거예요. 자, 우리가 서양과 막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려면 talking about, 대화가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력관을 기르는, 이거는 학교가 아니에요. 통력관을 기르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동문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원산학사예요. 심화에서는 이걸 장난질을 많이 쳐요. 심화에서는 이걸 연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원산학사도 동문학이랑 마찬가지로 임오군란 터지고 난 직후의 일이죠. 그리고 이때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사립학교입니다. 선생님, 서울 또 아니고 어떻게 원산에서 이렇게 근대 최초 사립학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광화도 조약 이후에 항구를 어디 열었어요? 부산, 인천, 원산. 원산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물을 접하기에 좀 빠르게 접했던 거예요. 다른 동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최초의 근대사립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든 그러면 최초의 근대학교가 3년 후에 유경공원이에요. 영재를 양육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고요.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헐버트 아저씨. 헐버스 따라는 헐버트. 죄송합니다. 진짜 헐버스인 거 아니고요. 이 헐버트 아저씨. 원어민 교사를 써요. 그리고 이 헐버트 아저씨가 나중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우리가 억울함을 알렸을 때 헐버트 아저씨를 고종 황제가 미국에 가서 할품위를 요청하기로 보내기도 했던 거죠. 그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배제학당.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배제학당, 이와학당인데 이와학당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송실학교, 의학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가보개혁기계. 이거 제가 앞에 뜨던 내용이죠.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라는 걸 반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런 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봤더니 일단 선생님부터 길러야 되겠네요. 사범학교 만들 거예요. 사범학교 만들어 선생님을 기르고 나니까 소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이렇게 만드는 걸 세팅한 게 바로 교육입국조서반포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담당했던 우리로 치면 교육부가 이 당시 때 학부아문이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립학교는 오산학교, 대선학교에 기억나세요? 신민회가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형기. 일본이 다 사립학교 금지하는 걸 때립니다. 그리고 다 문 닫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나마 교육입국조서반포. 네. 그 다음에 국학연구입니다. 자,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서유군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6일 준.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었고 보빙사로 갔었고 했던 것도 복습입니다. 국문연구소가 있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일본 식민지로 가서 거기 문화사 부분할 때. 근데 지금 약간 잡자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우리나라 글을 연구, 한글을 연구를 하자는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주시경 선생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국어문법체계를 연구했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국어를 연구하는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대표인물로 주시경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아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사연구예요. 자, 여기도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분명히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단독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일제 식민지 때 내용을 같이 올가메에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대한메일신보라는 신문에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서술했던 독사신론을 싣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이나 보시게 되면 이순신전, 을지문덕, 동명왕, 고주몽 청계소문, 연계소문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위인정기죠. 위인정기를 두 분께서 쓰십니다. 이걸 왜 썼을까요? 이거예요. 조선 사람들아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이런 국가적인 위기 지금 일본이 우리를 삥 뜯어가면서 우리를 식민지배 가려고 하는 이런 위기 옛날에도 이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더 큰 위기도 있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이런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다.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박은신 선생님은 최남성성대니까 뭐 조선 강문에 고전을 메꿔서 정리한 건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외국의 흥망저술 미국의 독립사라든지 월남망국사 이틀의 상별전 이거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좀 나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저술하고 또 크게 또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시중에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언론기관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신문은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신문들이 딱 기본 레벨에서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최초는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뭐냐면 방문국을 만들고 나서 만든 한성순보입니다. 순수한 아이들 한성 서울 수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 순수한 신문 최초 신문 한성순보 우리 최초의 신문입니다. 끝 학문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고 관리 대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또 만든 게 한성주보예요. 한성주보는 똑같아요. 또 방문국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또 최초니까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가 들어가요. 상업광고 제발 광고를 주세용 제발 광고를 주세용 사실은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주제예요? 제가 유튜브 광고에 이렇게 앞에 붙는 거 있죠. 그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굴지의 대기업에서 광고 제안이 왔어요. 왔는데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니 이런 걸 제가 강의토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탈했어요. 떨어졌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어쨌든 제발 광고 주세용 제발 광고 주세용 한성주보에서 최초로 광고가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독립신문은 여기서 시험에 한성주보 제발 광고 주세용 광고를 달라고 했다면 여기는 독립신문은 또 단독에 나와요. 단독으로 자 했던 거 복습이에요.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미국으로 망명으로 갔던 필립 제이슨 서재필아지가 돌아와서 만든 게 독립신문이잖아요. 돌아왔을 때 서재필 아저씨가 관리였어요. 민간인이었죠. 그러면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리고 서재필 아저씨가 어디에서 왔어요? 필립 제이슨 저기 매국에서 영문판 버전도 나옵니다. 한글 버전 영문판 버전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현실까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제 신문에 다 들어가요. 다음 같은 신문을 밑에서 고르시오. 신문 사진 던져놓고 예를 들면 한성주보 사진 동네 신문 사진 근데 걱정하지 마요. 사진 보고 찾으라고 안 해요. 밑에 독립신문 한성주보 다 적혀있습니다. 독립신문 그냥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 이거는 황제가 있는 성 경성에 만들어진 신문 대한제국 시기 때 오픈된 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쭉쭉쭉 이거 하나 신라방성대국 기억나세요? 손에 장을 지셨던 선생님 장 지진 게 아닙니다. 을사늑약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외교권을 뺏긴 거다 나는 하루 종일 대성통국하면서 울겠다. 신라방성대국을 최초로 실은 신문이 황성신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것도 황성신문이에요. 방금 설명 다 주고 황성신문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국신문 제국신문도 딱 봐도 대한제국시기 때 만들어진 신문이고요.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신문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여기서는 또 변신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사장님한테 주목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누구냐? 영국인 베델 사장님이 누구냐? 영국인 베델 사장이 영국인 베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장이 영국인입니까? 일본이 이 사장이 영국인인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건드릴 수가 없겠죠. 제가 얼굴이 커졌나 봐. 이게 자꾸 흘러내리네요. 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이다 신문이에요. 대놓고 일본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 이 누구냐? 친한적인 영국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어? 국채보상운동 때 횡령제로 구속됐던 양기탈 아저씨 이 아저씨가 또 신민의 회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신민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대한매일신보라는 거고요. 영국인 베델 사장이 영국인입니다. 사이다 신문 체다 독자층이죠. 항일 언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봤던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을 황성신문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의병 기억나세요? 신민의는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또 기사를 실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시험에 한번 어떻게 나올까요? 사장이 영국인이 전랑신랑공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신문을 고르시오. 대한매일신보 찾으면 돼요. 그리고 또 영국인 베델 넘나 고마운 분입니다. 진짜 고마운 신문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편에 서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우리가 베델 선생님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지만 그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8종, 9종 들면 거의 한 개의 교과서에 한 개 언급할까 말까? 왜? 알려주면 다들 웃어요. 왜 저는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베델 선생님이 어떤 한 그림을 지어주냐? 저기 있는 안에 배가 이렇게 바깥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배를요 설로 바꿔버립니다. 배설아치예요. 똥 아저씨입니다. 웃었죠. 피딘 묻지 마요. 웃으면 안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베델 영국인 베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신문은 다 잡아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로 만세보 이거는 제가 촌도교 동학 얘기할 때도 설명할 건데 동학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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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기간지의 경량신문 이거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신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동학만세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언급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학의 변화입니다. 자 근대 개화기잖아요. 개양기국 그러면 이때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설이 등장해요. 신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애누 자유정 금수회의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형태의 시가 등장을 해요. 그거를 신체시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솝 유학 그 다음에 걸리버 연기 이게 전부 다 이 시기 때 들어오는 겁니다. 번역문학이 이때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요. 음악 넘어가고요. 연극에 보시면 창극과 신극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요한 거 요거 딱 하나 정도? 원각사? 원각사가 최초 서양식 극장 항상 최초니까요. 요런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실 거예요. 원각사가 이 시기구나.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족종교입니다. 요기를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시험에 나오는 종교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도교와 대종교예요. 자 판소로 가볼게요. 여기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동학 기억나시죠? 2차 동학노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이 이거 동학 안 되겠다. 손을 좀 대야 되겠다. 동학 안에 동학 사람들 안에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동학 내부에서도 그 친일파를 덜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천도교가 이 꼬룩 똑같이 동학인 거예요. 그러면 핵심 사상이었던 무슨 사상 인내천 사상이 똑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뭐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 이야기는 나중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 이후에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 천도교와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대종교 얘기를 해볼게요. 대종교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사실 천도교보다 출지율이 더 높아요. 대종교가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나철이라는 아저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새끼들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철아치 이 나철아저씨께서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딱 1년 전 연도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외우기 좋게끔 딱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에 우리 민족의 최고의 조상 우리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누구? 단군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인 대종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종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신민의 사람들은 여기 서쪽에 있는 만주 서간도에 가서 삼원보를 만들고 신흥 강습수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대종교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 북감도로 가요. 여기 북감도로 북감도로 가서 뭘 만드냐면 중강단이라는 무장 독립군을 만듭니다. 이 중강단이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군대가 북쪽에 북감도에 있었던 북북 북로 군정 서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군대를 김자진 장군님이 이끌고 청산이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그 군대의 기본 틀은 대종교가 다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나철 또는 이대교주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군을 숭배한대요. 다음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중강단을 창설하였다. 독립군을 만들었다. 찾으면 정답. 북감도로 건너가서 또는 반대로 나와요. 중강단 얘기가 나와요. 또는 당군 숭배를 안 돼요. 그러면 나철이 창시하였다. 또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였다. 중강단을 만들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대종교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송병이 선생님께서 천두교로 개명했고요. 그 다음에 동학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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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철 등이 창시했던 대종교 당군을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뭘 만들었다? 중강단을 만들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외래종교입니다. 여기는 개신교 천주교예요.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선교사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했고 뭐 고아원인이 양론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가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 개신교나 천주교나 활동이 비슷해요. 도드라지게 이걸 문제로 내릴 만큼 구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모 유교는 왜 여기서 안 나오냐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한용훈 선생님의 조선불교 유신론 누가 봐도 불교인 거 알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용훈 선생님은 불교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 자주선 근대운동을 출연했고요.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 구신론이라 그래서 유교의 구닥달 이런 스타일을 좀 버리고 또 우리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양명학적 요소를 또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주장했던 게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입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은 굳이 시험 문제로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유교 구신론을 제창에 따라가지고 선지를 주거나 정답으로 주진 않긴 하지만 박은식 선생님이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좀 박은식 선생님이구나 라는 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지배로 들어갔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요. 그때 또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번 단어는 마지막 강의를 한번 잡아드렸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강의부터는 시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에듀위나 에듀위나 이렇게 예상 언제네 에듀위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